창원엘제 김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를 챙겼습니다. 네,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선수들이 지난 세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복이 좀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좀 더 자신 있게 프레이하는 걸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리바운드 높이 싸움에서 우리가 미세하게나마라도 우리가 쳐진다고 하면 오늘은 승부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선수 잘 해준 것 같고요. 1쿼터에 조금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수비 변화를 주면서 기승호 선수라든지 김영원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결과를 좋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감독님께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느꼈던 게 지역 방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어요. 네, 글쎄요. 오늘도 사실은 너무 오래 승기 아닌가 싶었는데 의외로 상대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 보여졌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가져왔었는데 의외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퍼슨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제퍼슨 선수가 이제 참 안정을 찾고 또 기량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역시 이제 제퍼슨 선수하고 메시 선수는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득점이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늘은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존을 쓰면서 더 제퍼슨 선수를 길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LG세이커스 앞으로 어떤 경기를 좀 펼쳐보고 싶습니까? 뭐 우리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말씀 드리는 거지만 어린 선수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늘같이 항상 그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적극성을 좀 가지고 뭐 한 두 개 실수가 나오더라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을지 많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창원 헬즈의 김진 감독 만나봤습니다.